~~ ~~ 카페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김현훈이요 블로그 이름? EI이라고 이어아이? 들어본 거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N 쪽에 올리는데 화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구요 저도 그걸로 관심, 요번에 처음에 구매 사전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아 사전예약 해놓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요번에 이걸로 레이싱 쪽에 조금 모터스포츠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이게 지금 N모드에서는 4,000 한핑이 넘어가고 후연수가 나와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여서 제 나중에 로망, 그러니까 꿈이 나중에 니르부르크에 일반 자차를 가지고 가서 한번 돌아보는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좋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요번에 드라이빙 아카데미도 일단은 여기서 레이스까지, 클래스까지 일단 한번은 쭉 아 드라이빙 아카데미, 현대드라이빙 아카데미 쪽이요? 네 그때도 아직도 거기서는 수동운전이 아니라 또 DCT로도 가능해서 제가 아반떼 스포츠를 타고 있거든요 네 아반떼 스포츠, 아반떼 스포츠 방금 타신 분도 안으로 때 스포츠 탔어요? 아 그래요? 타이어가 노블를 뭐라고 해서요? 아 예예예 한국 타이어, 노블, 아마 S1 사계절 타이어라서 이렇게 서킷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트랙 한번 좀 타보셨어요? 아니 트랙을 그때 아카데미에서 여기서 인재, 인재에서 두 번 탔고요 섹션은 택시 타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섹션은 택시 타임으로 하나요? 이 양이 지속적으로 병가 없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아이고 택시 타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기 좀 벌려서 약간씩 이제 네 영암에서도 한번 해보고요 네 영암 타보실고요 네 본인 차로? 네네 아 어제 이만큼 왔는데 이렇게 양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택시 타임으로 이번 타임을 어 12시 55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55분에 종료하겠습니다 물이 이제 물길이 나버리거든요 아 자 택시 타임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잘못된 습관을 그때 하나 들은 게 네 급하게 급감속을 하고 네 코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핸들을 확 틀게 돼 버리는 거죠 미리 어느 정도 좀 넓게 보고 처음부터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감속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 너무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부터 브레이크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요 이렇게 세워놓은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감각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힘들을 확 돌리는 거죠 확 돌리는 거죠 네 네 저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스도 그렇고 조금 급하게 가서 좀 이렇게 힐 언더스티어가 좀 난다고 그랬네요 그쵸 그러니까 코너를 돌 수 있는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제동을 충분히 못 하시는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제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이렇게 초보자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아 응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하면서 했는데 속도를 덜 줄였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네 속도가 덜 줄어서 코너에 들어가면 그 코너에는 속도가 너무 높아 아 브레이크는 일찍 밟았는데 네 코너에는 스피드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음 그러면은 손실이 손실이 너무 많죠 언더스티어가 나서 손실이 많고 네 내가 또 제동을 너무 일찍 해서 네 그래서 그거 충분히 충분히 제동을 하고 속도를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어 속도 많이 줄여주세요 와 근데 속비를 오버스피드로 이제 오버스피드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코너가 나와 빠진 않지만 속도를 줄인다고 줄이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약하게 밟았어 그러면은 나가자고 오 나가네 나가네 아 브레이크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테스트 타임 페이스도 50% 이하로 줄여주시고요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여기도 네 코너 돌아야 되는데 속도를 안 줄여 그리고 이렇게 밟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가네 자 여기도 여기도 그냥 오버스피드로 나가는 거죠 고객님께 한번 체험을 무시겨드리고요 내가 코너링 갔을 때는 적도를 줄여야 되는데 네 어 느껴볼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어 충분히 적극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고객님 여러분들께서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스트룩터분들 안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인스트룩터들도 사고나요 네 어 전에도 한번 대부분 브레이크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아 약해서 강하면 강함 딱만하면 속도가 남아갖고 어이씨 눈물지겠네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어 근데 약하고 길게 해버리면 네 속도도 안 줄고 스피도 안 나요 그러면 이게 사는 분들마다 해도 스타일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거칠게 어떤 분들은 좀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이 소프트하고 하면 이게 브레이크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이게 뭐 저는 사실 차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아 차마다 드라이빙 스타일이 어떤 차들은 과격하게 밟는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아 어떤 차들은 과격하게 밟으면은 이제 랩타임이 더 느려지거나 이제 잘 안 되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의 영향이 좀 많아요 차의 디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 과격함과 부드러움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요 아 누구한테는 과격하지만 누구한테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어 그 아카데미에서 배우기로는 코너를 돌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기초단계에선 그렇고 아 그렇구나 상의가 되면 코너링 중에 브레이크를 해야만 해요 네 이게 뭐 한 뭐 한 열 단계 아니면 몇 단계로 해서 살살 조금씩 밟아주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 여러 방법을 다 쓸 수가 있으신다 세게 밟아야 될 때도 있고 부드럽게 밟아야 될 때도 있고 어 양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 어 매번 풀 브레이킹하는 게 아니거든 어 이런 코너는 조절해야 돼요 그냥 풀 브레이킹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어 언더 안나게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코너가 있고 이게 레이싱을 하실 때는 원래 코스 이렇게 타시면 가장 좋은 최적의 코스를 못 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배우는 뭐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인 아웃 인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타야 되는데 네 정작 시합 때는 가끔 이제 차들이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방해를 받죠 그죠?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받으면 이제 랩타임이 느려지죠 어 최대한 그렇게 가려고는 하지만 랩타임이 느려지게 돼요 그때는 그럼 기술로 이제 뭐 조금 아웃 좀 타게 되는 거예요? 손실은 어쩔 수 없어요 손실은 손실이 나는 거예요 원래 길이 제일 빠른데 다른 차가 그걸 막았다 그러면은 그만큼 손실이 생겨요 어 어 어쩔 수 없어요 손실을 최대한 늘 생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 네 네 니르나 이런 데서 타시는 거 그때 잠깐 영상을 보았었나? 근데 이 앞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비오는 거의 안 보여요 거기는 고조차도 여기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고조차가 200m째로 높은 거예요 어 200m짜리 뭐 더 되는 산을 하나 넘어갔다 올 거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연구원이신데 네 연구원이신데 이렇게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 예 연구원인데 나는 저는 이제 서스리션 개발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운전기술 같은 것들 좀 좋아야 되고 아 오토스포츠 관심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독립제어 서스펜션인가요? 가끔? 아니면은 이렇게 신기베이는 아니에요 독립식이에요 아 독립식이요? 독립식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아반떼랑 비슷해요 어 그래요? 그거보다는 좀 개선된 거지만 타입은 비슷하죠 그럼 이번 벨로스터인 같은 경우는 트윅스가 따로 없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트윅스에서 에트마켓 파트를 만들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 이거 자체로 트랙 주행을 할 수 있게끔 그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튜닝을 더 가할 만한 게 사실은 좀 별로 없어요 어 수동을 보세요 아니면은 아니 저는 오토인데 이번에 이제 수동을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조금 그런 아반떼 스포츠를 해서 처음으로 여기 입문을 하게 됐는데 아 입문한 거 근데 워낙 차량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아 재밌겠다 싶었는데 수동 운전이 뭐 네어템이긴 하지만 좀 빼먹을 수가 없는 그거니까 어 아예 그 경기에는 출전을 못 하더라고요 뭐 아반떼 컵이라든가 아 그거는 다 수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트랙 데이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조금씩 도전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 이게 실제적으로 혼자 와서 연습하기가 좀 아 쉽지 않더라고요 비용도 그렇고 아반떼가 아마 약간 그런 멘토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선배들이 이렇게 참가하게 되면 선배들이 좀 그런 걸 케어해주고 어 그래요? 어 그런 제도가 있어요 어 그런 거 전혀 좀 몰랐어갖고 그 주관사에다가 물어보면 이제 참가하려고 그런다 근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안내를 잘 해주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난 운전기술 뭐 아니면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저기 좀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런 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진짜 이 차가 다르네요 벨로스터 그냥 이거 새로 신형 벨로스터만 나와도 아반떼 스포츠보다 훨씬 더 코너링에서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얘는 이제 타이어 자체가 완전 고정 타이어이기 때문에 내가 피랄리 피저로가 들어가고 미쉐린 파일럿 슈퍼스포츠가 들어갔는데 예전히 물길에는 물이 너무 많고 그거는 이제 일반 양산 타이어 중에서 가장 그리기가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거를 누란 이제 차들이나 구경이 어렵다 그래서 고성원차를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보니까 중간단계 드레이드로 N라인 다음에 N 그 다음에 그 모터스포츠로 넘어가는 단계 차가 또 나오나요? 모터스포츠로 넘어가는 단계 차는 이미 나왔죠 TCR라는 거죠 TCR로 판매용 차예요 그럼 일반 양산차로서는 가장 고성능이 N이 되는 그쵸 일반 양산차로는 가장 고성능 라이너 메인 그리고 비단 뭐 나중에는 다양한 차들이 N라이너로 N에 이제 소속이 되겠죠 그럼 개인적으로 I30N하고 밸러스터 N 어떤게 조금 더 저는 이제 밸러스터 N을 제가 개발했으니까 이 차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가 더 가볍고 출력도 똑같고 과일도 똑같고 그리고 에로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도 그게 더 낫죠 그래서 트랙이나 이런 주행에서는 I30N보다는 훨씬 더 얘가 빠르죠 예전에 무안도전에서 밸러스터 경주하는 거 보고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전세대별로 네 1세대 전세대보다는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요 비 오는데도 이 속도로 진입이 일부러 공기압을 지금 세팅값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드라이 상태에서는 공기압이 너무 트랙 주행하려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드라이 상태에서는 조정을 해줘야 돼요 갑자기 지금 비가 와갖고 뭐 완전히 노면이 그냥 차가워져버렸잖아요 네 네 그럼 다시 또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아 트랙을 주행할 때는 공기압을 해보여서 아시겠지만 레콤맨드하는 걸 핫공기압이라고 해서 뜨거운 상태의 공기압을 기준으로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그래서 트랙에서 퍼포먼스를 고성남 차가 잘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잘 조정해야 돼요 매뉴얼에 명기를 해놓고 돼요 아 와 근데 이 주포스 값이 진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그때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대로 자 이제 모든 촬영 피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공장 못 해보셔서 아쉬운데 저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 설레어서 어제 거의 잠도 못 자고 ㅋㅋㅋㅋ 가장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 블로그도 봤었거든요 열심히 보고 있고 1열로 정차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촬영이 있을 로우피트 가까이 붙어서 정차하겠습니다 블로그 모아서 책 책도 냈었거든요 아 그래서요? 블로그 이렇게 되게 모아서 책 냈었어요 아 한번 구매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오자네 이렇게 TV에서나 보고 네 너무 잘 안 써요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